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쇼 아나운서 안설랑입니다. 네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새로운 사랑의 시작 여기저기 커플들이 많이 탄생할 시기인데요 요즘은 연상연화 커플이 대세죠 네 그럼 연예계에서도 가장 핫한 연상연화 커플인 김원준님의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냉동꽃미남 가수 김원준이 11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의 스페셜 mc로 출연합니다. 김원준은 지난 2016년 4월 16일 14살 연아 아내와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요. 결혼 당시 그의 나이는 44살이었는데 mc 김숙은 고등학교 때 김원준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결혼을 안 해서 내가 너무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닌가 싶었다라고 회상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평소 너는 내 운명을 즐겨본다는 김원준은 소희연 인교진 부부를 보며 2세 계획을 세웠다고 답해 궁금증을 자아냈고 허니문 베이비로 2017년 1월 등려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vcr에서 김원준은 소희연의 자녀 하은이 소은이를 보며 연신 귀엽다 100% 공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런 걸 애들이 참 좋아한다 등 애정어린 표현들을 쏟아냈는데요. 한편 라이머가 초창기 활동 당시 김원준이 운영하던 연습실에서 생활했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계속된 김원준과 라이머의 인연으로 안현모는 끝내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mc들은 은인을 모셨다. 라이머가 앨범 3장은 내주셔야 한다며 김원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원준의 결혼 이야기와 안현모를 눈물 흘리게 한 라이머의 숨겨진 은인 비하인드 스토리는 11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너는 내용명에서 공개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SBS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설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NS